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설 연휴에 무얼 하면 좋을지 짧은 캐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. 여러분들이 설 연휴에 중학생 때까지는 엄청 놀고 먹고 세뱃돈도 받고 이렇게 지냈겠지만 선생님이 보기에 이 시기, 겨울방학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서 너무 그냥 보내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뭘 엄청 하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고 이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협상안을 준비를 해봤어요. 자 뭘 하면 좋을지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서 풀으라고 하면 또 안 풀 거잖아. 그래서 선생님이 손수 설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선생님의 공개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설 전날에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 독해 문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. 많지 않아요. 하루에 3문제씩. 하루에 3문제인데 여러분들 올해 이번에 우리 금, 토, 일 그리고 월요일까지가 대체 공휴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총 4일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선생님이 12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죠. 이 12문제만 잘 풀어도 여러분들이 뿌듯한 설을 보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이 12문제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으냐. 일단 문제를 풀어요. 문제를 풀 때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. 시간을 재요 말아요.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은 자기가 딱 봤을 때 해석을 좀 잘한다. 그리고 독해 문제 좀 풀어봤다. 그러면 시간을 재시면 괜찮겠지만 저 해석도 좀 힘든데요.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시간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. 이거는 1학년도 마찬가지.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. 혹시나 보고 있다면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시기에 너무 시간에 집중을 하거나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. 지금은 뭘 해야 되는 시기냐면 자기가 부족한 해석을 채우고 자기가 부족한 단어를 채우는 시기야. 그래서 이 선생님이 준비한 이 설 선물도 딱 그 정도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. 엄청 잘해서 100점 맞는다고 선생님이 전달해드리진 않잖아. 선물 주진 않을 거 아니야. 그치?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고요. 그 이후에 그 이후가 항상 중요하거든. 우리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풀고 그냥 내버려둔다. 문제집도 맨날 풀어보고 채점한 다음 끝. 이러시면 안 돼요. 항상 채점하고 나서요. 모르는 단어를 표시를 해주십니다. 모르는 단어를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거야.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다 다 하라고 하면 12 지문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. 틀린 지문만 하셔도 돼요. 근데 선생님 저는 틀린 지문이 없는데요. 이런 친구들은 원하는 지문 하셔도 돼요. 자기가 봤을 때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됐다. 이런 지문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이 자기가 모르는 지문을 찾아서 단어를 다 표시한 다음 다시 해석해보는 거야.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. 내가 단어는 다 알거든?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네? 단어를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돼?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구문이 부족한 부분이야. 구문. 어떤 언니가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3학년 언니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. 독해 문제였는데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고 형광펜을 쳐 왔더라고. 그래서 봤어. 이게 왜 해석이 안 됐니? 라고 물어보니까 뭘 모르겠냐면 대시 너무 많대. 그 안에 대시 너무 많으니까 어때? 여기부터 여기까지인지 새로운 대서는 어디까지인지 안 보여요. 구조가. 그런 어려운 구문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는 거야.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구문을 찾아내면 그거 가지고 선생님의 Q&A에 올리셔도 되고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 혹은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들 사촌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. 가장 좋은 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겠지?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한 가지 더. 2020년에 선생님이랑 약속을 세 가지만 해줬으면 좋겠어. 선생님이 올해 작년에 2019년이 끝날 때 따로 퀘스트를 준비를 안 했어요. 올해 설날 때 여러분들 진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약속하자고. 첫 번째. 진짜 어려운 거 알지? 시작한 강좌 완강하게. 생각보다 완강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필요한 부분만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들어야지? 라고 생각해도 자꾸 밀려 순위가.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가 시작한 강좌는 올해 꼭 한 강좌라도 완강하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것도 습관이거든요. 선생님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했었거든. 근데 그 완강했을 때 뿌듯함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 과목에 대한 이유 없는 자신감이 생겨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후회 없는 시험 대비 해보기. 올해 이제 총 4번의 시험 대비를 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. 그 4번의 시험 대비 중에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진짜 후회는 없다.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었다.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 보는 경험.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. 이거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해. 선생님도 하루에 보통 한 끼 정도 먹거든요. 한 끼, 두 끼 이상 먹는 날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밥을 잘 챙겨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.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곧 학교 가면 급식 먹고 하겠지만 너무 군것질 많이 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래서 건강해서 아픈 데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되셨나요? 그러면 우리 설날 선생님이 설날인데 뭐 이렇게 또 잔소리만 많이 늘어나서 너무 미안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2020년이 알찼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게요. 우리 다음 퀘스트 더 유익하게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